1. 그린스워드 계획의 특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3. 외부 식재의 제거를 통한 차경 2. 다음 정원 중 별서가 아닌 것은 3. 구례의 운조루 3. 노자궁에 의해 궁궐 남정의 수미상과 오교가 조성된 시기는 4. 비조시대 4. 옴스테드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3. 광역공원 녹취체계의 아버지 5. 삼국사기에 나타난 정원 수중 궁중에 쓰였던 수종은 4. 복숭아 나무와 배나무 6. 조선시대 후원 양식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양식이 나타났는데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4. 풍수지리설에 따른 양택의 위치 결정 7. 버컨헤드파크의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1. 넓은 부지를 작은 공간으로 분할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8. 백제정림사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관계가 먼 것은 4. 구름지 남사면의 위치 9. 다음 중 중세의 정원 양식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하하 10. 창덕궁 후원은 현존하는 궁벌 후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다음 중 공간별로 시대적 조성연대 순서가 맞는 것은 4. 춘당대 옥류천 반월지 부용지 12. 다음 중 고려 예종대국 남서쪽 두 곳에 설치한 것은 1. 하원 12. 정원 양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 프랑스 평년기어학식 양식은 이탈리아의 영향과는 관련이 없다 13. 다음 중 자생식물로 야생정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근대 식재 설계에 기여한 사람은 2. 윌리엄 로빈슨 14. 보길도 윤선도 원립 낙서제에 위치한 지형 지물로 고산의 시에 언급된 사령의 하나인 것은 4. 귀암 15. 다음 고대의 조경 유형에서 그의 일을 현대적인 개념으로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4. 고대 아시리아 수렵원은 현대 골프장의 시초가 되었다 16. 토피어리에 관한 설명으로 옮지 않은 것은 2. 영국에는 스튜어트 왕조에 유행하여 18세기의 풍경식 정원에서 전성기를 이루었다 17. 고려시대 격구를 즐겨 북원의 격구장을 설치한 왕은 2. 의종 18. 네덜란드의 정원은 무엇으로 구해찌어진 작은 섬의 형태를 이루고 서로 다리에 의해서 이어지는가 1. 커넬 19. 조선시대 선비들이 정원 동쪽 울타리 밑에 국화를 심은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4. 도연명의 안빛납도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과 흠모 20. 그라나다의 아람브라 궁전에 설치된 4개의 중정 가운데에서 비잔틴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으며 파라다이스 가든과 유사한 수로체계를 가지고 있는 중정은 2. 사자의 중정 21. 이용자의 시각적 선호에 기초한 경관리 평가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4. 경관리가 경관 자체에 내재되어 있어 경관 특성의 설명으로 경관리를 평가할 수 없다 22. 다음 중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서의 허용되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차례로 나열한 것은 4. a 100% 이하 b 20% 이하 23. 다음 중 공원의 최대 1 이용객 산정 내용으로 오른 것은 2. 연간 이용객 수 최대 1 24. 사람들이 관광의 행위를 일으키는 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관광을 발생시키는 외적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욕구 25. 이용객 추정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2. 사회적 수요와 생태적 수요 중 적은 수치를 적용한다 26.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27. 다음 중 자연공원의 일용이 아닌 것은 3. 시립공원 28. 프리드먼이 제시한 우계공간의 설계평가 항목이 아닌 것은 1. 시공주 29. 다음 중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으로 잘못된 것은 2. 환경보존과 개발은 양립할 수 없다는 사고이다 30. 다음 중 주택정원의 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2. 가족의 휴식과 반란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가장 특색있게 꾸밀 수 있는 곳이다 31. 자연공원법령상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공원심의위원회의 심에 거쳐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부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2. 경계를 표시하는 상징적 요소인 담장이나 문주의 설치로 주민들에게 높은 소유의식을 부여하는 방법은 환경심리학의 어떤 연구결과가 응용된 이의인가 3. 영역성 33. 주택정원의 기능분할은 크게 전정, 주정, 후정 및 작업 공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다음 중 후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3. 실내 공간의 침실과 같은 휴양공간과 연결되어 조용하고 정숙한 분위기를 갖는 공간이다 34. 경관 생태적 조경계획에 있어서 생물 다양성은 경관의 여러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 경관의 특성 중 중 다양성과 부의 상관을 가지는 특성은 무엇인가 4. 패치 단잘 35. 인간 행태에 관한 개념 중 개인적 공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사적인 공간을 말한다 36. 조경 기본 구상안의 발전 단계에서 사용되는 부지상의 기능 다이어그램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개념 계획보다 상세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37. 자연공원의 적정 수용력을 결정하는 방법 중 이용자가 만족스러운 경험을 갖기 위해서 일정 지역에 어느 정도의 인원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삼는 수용력은 3. 심리적 수용력 38. 관광 목적지 선택에 있어서 부부의사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대부분의 경우 관광지 결정을 위한 토론 전에는 각자의 초기 고려대상지의 수는 적으며 토론을 통하여 늘어난다 3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상공원 시설의 설치 면적 기준 중 체육공원에 설치되는 운동 시설은 공원 시설 부지 면적의 몇 퍼센트 이상으로 하야 하는가 4. 60 40. 다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기준으로 오른 것은 4. 5년 이상 20년 이내 41. 조경 설계 기준에 의한 조경 포장의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보도용 포장이란 보도, 자전거도, 자전거 보행자도 공원 내 도로 및 광장 등 주로 보행자에게 제공되는 도로 및 광장의 포장을 말한다 42. 그림과 같은 입체도에서 화살표 방향을 정면으로 할 경우 평면도로 오른 것은 4. 43.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제대로 보이지 않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이기 시작하는 현상은 1. 암수능 44. 제도용 필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조경 설계 도면 작성에는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 사용된다 45. 정원 구성 재료 중 점적인 요소가 아닌 것은 2. 경목 46. 경관의 시각적 평가 방법 중 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4. 어린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여 순수한 경관적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 47. 레크레이션 계획 시 수용력을 산정하려고 할 때 틀린 것은 2. 유희 공간을 연간 30일 개장했고 30일 동안 고르게 방문객이 왔다면 최대 1율은 1이다 48. 규모와 비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비례는 주로 정물화에만 국한된 것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추상적 개념을 갖고 있다 49. 시각적인 지각은 이전에 본 것과 이후에 본 것이 상호 연관되어 지각된다 이 원칙은 2. 스컨스 이펙트 50. 다음 환경 자극과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지각은 아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고 인지는 환경적 사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강조하는 것이 보통이다 51. 시각적 선호도 측정 방법 중 정신생리 측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심리적 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생리적 현상을 측정하는 것이다 52. 도로 설계에서 곡선부의 선형은 보통 원곡선을 사용한다 다음 중 원곡선의 종류가 아닌 것은 2. 3차 포물선 53. 기본계획안 작성 중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4. 이용후 평가 54. 색관의 삼원색과 생료의 삼원색을 각각 모두 혼합하면 나오는 색의 연결이 오른 것은 2. A 흰색, B 검정 55. 입단면도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절단면 뒤의 요소들은 그리지 않는다 56. 다음 중 보기가 설명하는 조경설계 기준상의 배수 방법은 2. 개거 배수 57. 포장이 갖는 기능적이며 구성적인 기능과 용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공간의 성격을 단순화한다 58. 그늘 실험을 배치하고자 할 때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4. 비교적 긴 휴식에 이용됨으로 휴지통, 공중전화부스, 음수대 등 관리시설과 이격 배치한다 59. 조경설계 기준상의 운동시설 중 족구장 관련 내용으로 틀린 것은 2. 조명시설의 경우 일정한 조도보다 조금 높게 유지하고 직접 조명 방식을 사용한다 60. 다음 중 파선의 사용방법으로 오른 것은 3. 물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표시하는 선이다 61. 잔디류 중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3. 조이지아 테누폴리아 62. 키울린 나무의 과명은 4. 목량과 63. 효층토에 많이 함유된 부식층이 하는 작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4. 배수력을 높여주어 보수량을 낮게 해준다 64. 나무의 모양과 크기, 식재 간격이 같지 않고 또한 일직선을 이루지 않도록 손에 잡히는 대로 심어가는 식재 수법은 2. 이미 식재 65. 조경설계 기준에서 인공지반에 식재된 대관목의 생육에 필요한 식재 최소토신 기준은 2. 45cm 66. 다음 중 상록화 엽수로 분류되는 것은 3. 차나무 67.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육상식물군집의 생산성 측정법은 1. 수학법 68. 다음 중 식재 비탈면의 규목을 식재할 경우 가장 안정적인 기울기 조건은 4. 1. 4 69.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초본유는 2. 매발톱꽃 70. 다음 중 중부위 북지방에서 식재하면 동해 등의 생육상 장애를 받기 쉬워 가급적 식재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수정은 1. 머칠루스 썬버기 71. 다음 중 수목식재 시 이용되는 지주제의 설명으로 트인 것은 4. 지주몽용 대나무로 1년생의 것이 사용하기에 가장 좋으며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72. 사월에 잎이 피기 전에 적자색의 꽃이 개화하여 화색배압에 중요하게 취급되는 수정은 1. 사시즈 친앤시스 73. 오덤의 생태적 천의에서 성숙단계에 도달할수록 기대되는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군집의 안정성이 낮아진다 74. 자동차 배기가스의 가장 약한 침협수는 2. 참에이시 파리스 옵투서 75. 다음 중 은행나무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4. 꽃은 짧은 가지에 달리며 일가화로서 사물에 개화하고 그 다음이 피핀다 76. 다음 중 다층 식생구조로 가장 안정적인 구성은 4. 르티나무 굴락 개나리 굴락 맹문동 굴락 77. 바닷가 마을에 식재하는 수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베틸라 플래티필라 바 자포니카 아라 78. 산딸나무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3. 항명은 코온 유지 엘보이다 79. 다음 안에 가장 적합한 용어는 1. 테라리움 80. 조경수목의 성상과 해당 수목의 연결이 틀린 것은 2. 상록화력 규목 고강나무 81. 잔디밭의 살수기를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의 4m 간격으로 배치하였다면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가 2. 약 3.47m 82. 그림의 면적을 심프슨 제2법칙을 이용하여 구한 값은 2. 92.25m2 83. 평판측향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고저측량이 쉽게 행해진다 84. 지표면에 유출량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배수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3. 토양산도 85. 공원이나 골프장의 우수 유출 기수는 1. 0.10에서 0.25 86. 등고선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등고선 간의 최단거리 방향은 그 지표면에 최소 경사 방향이다 87. 표준 품샘을 적용하여 기계화 시공으로 식재공사를 할 경우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인력품의 몇 퍼센트를 감하는가 4. 20% 88. 시공계획의 작성 순서를 조합한 것 중 가장 적당한 것은 1. 89. 다음 중에서 구조물을 역학적으로 해석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은 1.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 산정 90. 한중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먼저 가열한 시멘트와 굵은 골제, 다음에 장골제를 넣어서 믹서 안에 재료 온도가 40도씨 이하가 된 후 마지막으로 물을 넣는 것이 좋다 91. 배수개통 중 지형이 한 방향으로 집중되어 경사를 이루거나 하수처리 관계상 하수를 한 방향으로 유도시킬 때 이용되는 것은 2. 선형식 92. 그림과 같은 외팔보의 고정점에 의해서 0.5미터 떨어진 단면에 작용하는 구핀 모멘트의 크기는 몇 KNM인가 3. 9.5 93. 다음 그림의 옹벽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캔티웨버 옹벽으로 중력식 옹벽보다 구조상 유리한 단면이다 94. 대지를 고르기 위해 사각형으로 분할하고 각 사각형의 모서리에 높이를 구하였더니 그림과 같다 평탄하게 정지하였을 때 정지면의 높이로 맞는 것은 4. 100.25미터 95. 도로의 수평 노선에서 곡선 반경이 20미터이고 접선장의 교각이 30도일 때 곡선장은 3. 10.47미터 96. 시방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재료에 필요한 시험, 재료의 종립 및 품질, 건물 인도식이, 총공사비 등을 기재한다 97. 도장공사에 사용되는 도장재료 중 도료의 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조제는 건조된 도막의 탄성, 교착성, 가소성 등을 주어 내구력을 증가시키는데 쓰이는 것이다 98. 토양의 견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소성지수란 소성 1개와 수축 1개의 차이로 소성지수가 높으면 가소성이 커진다 99. 주차 방식 중 방향의 변화가 적고 통로의 폭이 감소될 수 있으나 토지 이용 측면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은 1. 45도 주차 100. 보행로의 전방공간 설계시 고려사항으로 보행인 영역 기포와 전방공간이 적합한 것은 4. 쾌적한 환경 보행 11m 101. 안에 알맞은 것은 1. A 활산성, B 치환산성 102. 농약의 약해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저농도 약액 살포 103. 식물에서 광보상점 이하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1. 신장장애, 황화현상 104. 잡초의 전파 방법 중 사람이나 동물에 부착하여 운반되기 쉬운 잡초는 4. 도꼬마리 105. 생애주기 비용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 LCC 분석 방법은 개념적으로 매우 복잡하지만 신뢰도가 높다 106. 레크리에이션 수용능력의 결정인자는 고정인자와 가변인자로 구분된다 다음 중 고정적 결정인자에 속하는 것은 2. 특정 활동에 대한 참여자의 반응 정도 107. 자연진화적 저류지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저류지의 입지는 홍수시 유량의 집합이소로 인접지역이 25% 이상의 일정한 경사를 갖는 곳이 적합하다 108. 목재 썩은 병에 관계하는 중요한 요소는 3. 리근이나 105. 다음은 어떤 양분의 결핍시 주로 발생하는 현상인가 1. 망간 110. 비료를 물에 희석하여 직접 살포하는 것으로 주로 밀양원소에 부족시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시비 방법은 2. 연면 12법 112. 다음 중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4.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할 때 112. 보호살균제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균사체에 대하여 강력한 살균작용을 나타낸다 113. 토양 공급량을 높이고 답압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굵은 골재 중 진흙 입자를 약 700도씩 고온 처리한 것으로 연해색을 띠는 것은 3. 소성점토 114. 조경환경관리 중 자연생태기보호 관련 관리 내용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3. 공사형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 녹지의 희손이 불가피하더라도 가장 먼저 선정하여 공사 완료 후 감독자의 승의를 받아야 한다 115. 블록포장 산책로의 보수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2. 파손되거나 침화된 블록은 모두 걷어낸 후 폐기 처리한다 116. 토양의 풍화작용 중 보기와 같은 현상은 117. 소나무에 피해를 주는 소위 폭파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18. 자연중심형 공원에서 일정 분양의 쓰레기를 수거해 올 경우 여러가지 사은품을 증정하는 것을 보상제도라고 한다 보상제도의 도입 시 고려사항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119. 다음 중 잠복소 사용 시 방제가 가장 효과적인 해충은 2. 솔나방 120. 골프장의 코스관리 지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늦은 여름기온의 상승과 함께 일골을 하향 조정하여 광합성량을 감소시키고 뿌리발육을 억제시켜 고온기동안의 환경내성을 감소시킨다